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대한민국 기술의 무인 로봇 카페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대전 1호 줌의 영상입니다. 먼저 앉을 좌석을 키오스크에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를 하면 끝납니다. 이제 주문 정보가 제조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주문된 커피를 제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분 20초 정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커피는 토랑이라는 로봇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토랑이는 안전한 동선을 타고 주문한 고객 테이블로 이동합니다. 테이블에 도착하면 커피가 왔습니다. 라고 음성이 나옵니다. 이렇게 업로드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로드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동선을 타고 주문한 고객 테이블에 도착해 본 condens이 나옵니다. 이런 영상은 제조의 중앙이 나옵니다. 투 문단을 서비스 소상해 주객의 전략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그 전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런 모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좋아하는 버전에서 하선 것입니다. 물이 너무 많죠. everything that will be left for you 고인서빙이 가능한 로봇카페, 인금비가 비싼 호주, 유럽시장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